여기다가 이재명 잡기 위해서 캠프를 치든지 문재인 때려잡기 위해서 캠프를 치든지 아니면 김정은 잡기 위해서 캠프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또 목사님을 죽이려고 장경동 목사님 죽이고 전광호 목사님 죽이고 전광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죽이려고 캠프를 차린 게 그게 예배당입니까? 박영호 아니 늙어도 저렇게 완전히 정신 이상이지 아니 광주 안두역교의 성도들이요 당신 목사가 이렇게 떠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? 저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 아닙니까? 아니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까? 저게 목사입니까? 여러분들이 저 인간 안수해서 고치라고 교인들이요 불쌍하지도 않아? 아까 열댓명 앉아가지고 떠들고 앉았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하나님 사표내세요 하나님 사표내세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거 없어? 예수님도 있어? 없어? 있어 왜?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? 하나님 옴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옴짝마 하나님 기도원 20몇 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? 예 그래갖고 기도원 하니까 하나님께 계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전국왕을 좋아했는데 하나님 다섯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요? 잘못했다 사입이다 사입이 기도원이다 이거 보이시죠 아 정광훈? 예 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아이고 진짜 한국계에 정말 힘났어요 목사님 큰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네 근데 그렇게 뭐 해도 그냥 누가 목사에 나서지 않으니까 나같은 사람 부족을 나섰는데 그 이제 예수와 애국을 팔아갖고 네 큰 그 이제 높은 산에 바위에 아 정광 목사 네 정광으로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사실 애국하고 예술한 사람들 그 막 우상갖고 마음이 놀리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에요 응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밑에 그 고급 네스토랑에서 그 성도들 돈을 또 미워하고 갈취하더라구요 네 또 그 밑에 그 밑에서 또 1층 2층 그 지하실에서 예 조폭하고 변호사들하고 거짓 그 서둑자들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더라구요 응 그걸 딱 파주는데 내가 막 깜짝했어 응 그 그 대수국인데 뭐 이렇게 역받아 무삭하던 애 네 이다 풀어주면서 네 그 그 선물도 더 끼더라 그것도 사실 뭐 그 1층 마지막에 1층 2층에서 거짓목사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저희끼리 돈 얼마 냈다 하면 주고받고 하거든예 네 이 사기 도박이다 응 그 이제 이래 내는데 여러분들 다 선동하는 거지 내라고 응 그런 것도 보이시고 예 그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데 응 그 옛날에 저 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네 고약하자네 네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 응 그러고 내가 하고 같이 기도하는 목사인데 응 영국의 예는 예수를 파는 자에다 카면서 파는 오성을 드렸고 응 파는 것 같이 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다 응 응 그래서 집중 정광 목사는 응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다라 물어가라 네 그런 말 쓰겄어 아니 사다라 물어가라 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뭐 실제당 예수님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런 것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준건 아니고 네 그냥 박영호는 악령 들었고 나쁜 놀이라고 막 막 자기가 내가 했던 내용은 그걸 대답을 해 주잖아요 대답을 안 해 주고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둘이 박영호 박영호 둘이 박영호 동생 박영호 친구들이고 네 형님이랑 했기 때문에 응 명세 형님 입장에서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큰소리 쳤는데 네 나한테 악령 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네 나는 영광 목사 네 인격이나 개인 비리나 뭐 돈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안 읽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공격은 하나님 알았을 거고 네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모두 가니까 네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기다이지 저도 이제 명예핵선 정주서 고발 각오하고 예 각오하고 이렇게 올리셨구만 예 제가 하나님 에스겔 같은 가족들 사이에고 주신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거고 예수님도 있어? 예수님도 있어? 없어? 있어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래 인정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? 하나님도 나한테 까뿐만 주고 전나문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전나문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아 네 지금 잘되면 되지 날씨 할렐루 이제 눈이 다시